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콜루 하세요 여기서 뭐해 아빠 방 러그 위에서 뭐하세요? 너 졸리지?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 조심 편해?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주요롱에서 와봤더니 아빠 방에 도와있어 어서오세요 우리 왜 이렇게 커? 나 와이씨 나 잘 됐어요 아이씨 아이씨 엄마가 하나 아직도 안쓰려 두개가 됐어 제가 더 좋아한 것 같아요 항상 쭈뻔다 어머님 보세요 어머 어머 할머니 할머니 일어났어 보비수 예쓰 오와 어머님 우리 엄마가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이게 뭐지 캔디야? 초콜릿 초콜릿 이거 독일 초콜릿 그래, 너 지난번에 왔을 때 이거 그거고 그리고 이거 다른 거고 감사합니다, 이제 살고 올게요 못 본 말인, 아픈 블라트 야 야, 쇼운 아픈 블라트 말인 야 뭐하실도 다? Kunstwerke? 야, 이 색깔을 만들어봅시다 이, 이 색깔을 만들어봅시다 아빠, 보라고? 잘 그렸어, 로아 너가 그린 거 아닌데? 로아는 이거밖에 안 했어, 이거라 잘했어 로카소, 로카소 니카소 너 로카소 로카소? 야, 호아 로카소 아, 로카소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야, 나 사랑해 우리 엄마 신났어요? 이거 엄청 좋아해요 진짜? 네 이거 하나 더 담아놨어 아, 하나 더 담아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 신났어 장모님 좋아하시잖아 응, 엄청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엄마,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 물하지 물하지 우리 엄마가 오늘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엄마가 오시니까요 이거는 이거는 권린다 때문에 만들었구만 뭐? 고사리 이거는 두부조리 야, 이거는 또 권린다 더더 더더고 엄마가 또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장모님 좋아하시고 린다도 좋아하지 시금치까지 엄마님, 모찾아, 다 먹어야지 로아도 이제 먹어야 돼 냠냠 해야 돼, 로아도 로아도 이제 먹어야 돼 냠냠 해야 돼, 로아도 안 먹는데? 야, 접시 아휴 올려주세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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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세요, 로아 뜨거워, 뜨거워 로아 뜨거워 핫 핫 그냥, 그냥 먹는다 장모님 또 전 좋아진다고 엄마가 또 와 김치전 김치전은 린다가 좋아하고 부추전은 내가 좋아해서 그래 새우전 동태전 동태전 부추전 그리고 호박전 그리고 호박전 뭘 이걸 이렇게 많이 했어 한국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자,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옛날에 나 때만 해도 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만 해도 남자 부엌에 가면 고추 떨어진다고 그래, 그래 안했지 그런데 우리 엄마는 막 시켰어 하하 자, 이 친구한테 막 가르치고 막 시켜 그럼 시켜야 돼, 그래 뭐 나도 왔다가 뭐 해 미쳐 고마 고마 호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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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댄 마오지 어.. 여러분, 이거 먹이지 말아? 네 이것이 소금에 붙여서 단순간 먹였다 아니 아니야, 엄마 지금 부추전 하죠 아..부추전 아..부추전? 그거는 받아가고 싶어서 못해요 부추전은 우리 엄마가 진짜 제일 잘 붙이죠 이제 사장님이 뭐하고 싶어? 그는 그.. 뭐.. 카스탕.. 아.. 나.. 엄마가.. 너무 감사한데 엄마 왜 이렇게 안 만들었을까? 엄마가 한국에 계시는 것도 아니잖아 아.. 아.. 너 여기가 그냥 그냥 와요 야 무슨 명절! 명절이야! 명절! 저는 우리 엄마 덕분에 오늘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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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메무에서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게 너무 맛있어! 하지만 저는 아주 굴대! 더 좋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먹었을 수 없을니까요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먹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메뉴에서는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나의 장모는 어느덧 루탄 렉카? 렉카 렉카 암 thankfully 그리고 이것을 만드니 이것을 좀 더 좋아하고 이것을 넣을 때 이것을 먹기 싫어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싶어 이것을 다 알고 싶어요 하지만 이것이 안을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많이 가져올 수업을 위해 이것을 먹기 위해서 이것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기 위해 고구마! 이렇게 저녁, 이렇게 저녁 이렇게 해볼까요? 맛있어 맛있어 엄마, 어때요? 너무 건강한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한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한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한 것 같아요 뭐지? 괜찮아? 그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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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싶은 거 같아요 일로와! 엄마가 벗길 거야 이리 와! 엄마가 가라앉는 거야 안돼 안돼! 엄마 지금 냠냠해 냠냠 타임 같이 먹을까? 응 나도 못 가야 ㅋㅋㅋㅋ 아 제가 다 알린다 이거? 맛있어? 로아 맛있어? 엄마 아빠 닮아서 부추전 좋아해 냠냠이 있을 땐 오케이? 응 어머님 요리 잘 하시네 당신은 엄마한테 배웠잖아 그래서 당신이 하는 음식이 맛있는 거지 어머님 요리 잘 하셔 장신 이거 먹으려고 이번에 양념 엄청 맛있게 됐어 양념? 응 하이루찜 양념은 이번엔 진짜 맛있게 됐어 어머님 응 생쩡은 맛있나 봐 통태전? 아 통태전은 맛있지 야 자기의 따옹은 응 응 응 응 만지고 싶어? 렌즈? 응 근데 렌즈는 만지면 안 되는데 응 응 응 응 막걸리에는 전 포스 전배 아 아 맛있어요 맛있어 하하하하 장난하네 장모님 막걸리 좋아서 뭐 뭐야 아빠 아빠 아 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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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오 오 우와 하하하 어디 가세요? 할머니 드리고 오세요 나이 열어달래? 할머니 꺼는 열수가 없어 엄마가 무새어 안쓰러워 옳지 일어나 옳지 할머니 빠빠이 야 니 가나 안 가나 싶어 더 원하고 엄마가 너무 맛있게 드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다음에 오시면 또 해드릴거에요 밖에서 먹는거보다는 낫지 편하고 엄마가 엄청 맛있게 드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다음에 오시면 또 해드릴거에요 엄마 인사는 바이바이 엄마가 윙크 윙크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엄마가 갈게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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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로아가 붙인거야 이거 전부다 아빠 로아 그래서 아빠한테 온거야? 응 할머니 셋 고장 났어 고장 났어 고장 났어 고장 났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아빠가 새로 하나 사줘야겠다 어디가세요? 엄마 오합 댄스 잡아 댄스 오합 댄스 우리 엄마 지금 파티 하는 거야 아 naszego 댄스 10만 5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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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내 손 안아줘 하하하하 힘들어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오빠 이거 말고 그 플레이 댄서 봐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너무 많이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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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